자 6월 평가원 세계사 해설강의 들어가 볼게요. 1번부터 내용 들어가 봅시다. 다음 유물을 남긴 문명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93%의 정답률 굉장히 쉬웠던 문항이었고 사자해서라던가 오시리스가 죽은 자에 대한 판결을 내린다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도 이집트의 문명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1번 길가미실 서사시를 남겼다.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관련된 내용으로 옳지 않고요. 2번 태양유가 십진법을 사용하였다. 이게 바로 이집트 문명이죠. 정답 2번입니다. 갑골의 전복의 내용을 기록하였다. 중국의 황어문명과 관련된 내용이었고 4번 5번은 모두 인도와 관련된 선택지죠. 하라아빠 모헨조다라를 건설하였다. 인도서 문명에서 볼 수 있었고 자연현상을 참여한 배달을 만들었다. 인도 문명권에서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자 2번 사실 그렇게 어려운 문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정답률이 49%로 굉장히 낮은 편이야 오답률이 51%라고 하는 내용이니까 지역통합형 문항이라고 선생님이 이야기를 했고요. 지역통합형 문항이 이번 6월 평가원 세계사의 핵심이었거든 지역통합형을 잘 보려면 동양이 어떤 나라일 때 서아시아가 어떤 나라일 때 서양은 어떤 나라인가 이 각 지역 간의 통시대적으로 내용들을 파악을 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연표특강의 첫 번째 강의 동서양 통합연표의 내용을 완벽하게 여러분들을 습득을 하셔야 됩니다. 연표특강에서 다루는 연표가 많은 듯 보이지만 사실 장수로 치면 10장도 되지 않거든 거기에 해당되는 연표만 반복적으로 인출 연습하시면 수능에서 제일 어렵다고 하는 이 수능 세계사 문제 여러분들 쉽게 풀 수 있으니까 자신감 가지고서 정리해 나가세요. 자 우리가 지금 자료에서 알렉산드로스가 나올 거란 말이에요. 알렉산드로스의 활동 시기는 기원전 4세기경이었고요. 알렉산드로스가 이 침입을 해온 왕조에 대한 설명이 나오고 있어. 아케미네스 왕조 페르시아랑 관련된 내용이 나오고 있거든. 내용을 좀 봅시다. 그림의 왼쪽 인물은 필리포스 2세의 뒤를 이은 마키도니아의 왕이다 알렉산드로스 대왕과 관련된 내용이죠. 그는 이 전투에서 기병과 중장보병을 앞세워서 가해 황지가 이끄는 군대를 물리친 후 현지인과의 결혼을 혼인을 장려하면서 자신도 어떻게 했어? 페르시아 공주랑 결혼했잖아. 이때 당시에 부딪혔던 제국은 아케미네스 왕조 페르시아 제국이었지. 에이페르시아랑 관련된 내용을 고르셔야 돼요. 1번 알렉산드로스 제국과 관련된 내용이 관련 없고요. 호르텐시오스법 로마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우즈베크인의 침공으로 멸망할 때 국내 치킨 국내 티오 생각하라고 얘기를 했었잖아. 굽타왕조는 에프탈, 티무르는 우즈베크족의 침공으로 약해지다 멸망했었잖아. 티무르 제국과 관련된 내용이죠. 4번 수도 니네베의 왕립도서관을 건립하다 너무너무 중요한 내용이라고 이야기했었지. 아시리아와 관련된 내용이었고. 정답은 5번입니다. 수사 사리지스를 연결하는 왕의 길을 건설했고 왕의 눈, 왕의 길. 파견했던 내용, 에이페르시아에서 볼 수 있었죠. 정답률 86%, 굉장히 높은 정답률이어서 쉬운 문항이었죠. 가왕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진승은 왕으로 추대되었고 국호를 장소로 정했다라고 하는데요. 그리고 이 진승이라고 하는 인물이 이 가라고 하는 왕조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냈을 때 거기에 항우나 유방이 동참했다라고 하는 내용. 그리고 이 나라 출신의 이사가 사양을 하겠다라고 하는 내용을 통해서 진수왕의 진나라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진승 5강의 단어로 인해서 진나라가 망했잖아. 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구품중정제를 실시하였다. 위진 남북조에서 실시했고요. 2번, 내각대학서를 설치했던 것, 명나라. 3번, 화폐와 도량형을 통일하였다. 진수왕은 화폐, 도량형 문자를 통일을 했었죠. 정답은 3번입니다. 통제과 등의 대효는 수나라에서 건설했고, 5번, 태학을 설립하고 오경박서를 두었던 건 한나라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다음 문항 들어가 볼게요. 4번이죠. 가왕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정답률 66%, 예언자 무한마드라고 하는 내용이라던가 칼리프의 권리는 예언자 검은으로 되돌아왔다라고 하는 내용을 통해서 이슬람 세계에다 라고 하는 것 정도의 힌트를 알 수가 있어요. 결정적인 근거는 그 다음에 나오는데, 제4대 칼리프가 살해당하자 칼리프 즉을 독점 세습했던 가라고 하는 내용을 통해서 4대 칼리프가 살해당하고, 알리가 살해당하고, 이 칼리프의 자리를 세습해 갔던 시기, 우마이아 왕조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우마이아 왕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면 돼요. 1번, 헤즈라를 단행하였다. 622년 헤즈라를 단행했던 것은 무한마드 시대였었잖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슬파하는 수도로 삼았다. 사파비 왕조와 관련된 내용이고요. 이베리아 반도까지 진출했다? 요게 바로 여러분, 우마이아 왕조와 관련된 내용이지. 이슬람 왕조랑 관련해서 문제를 풀려면 너무 쉬워. 중심지 파악하면 됐었고, 특히나 어디랑 싸웠는지, 영토 확장을 어디까지 했는지를 지도해서 파악하는 게 핵심이었는데, 거기에서 나온 거죠. 이베리아 반도까지 진출했었지. 4번, 샤파의 지원을 받아서 개창이 되었던 것은 아바스 왕조였고, 탈라스 전투에서 당의 군대를 격퇴했던 건 751년의 탈라스 전투 시기, 아바스 왕조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다음 문제 들어가 볼게요. 85%의 정답률, 가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가라고 하는 인물은 교황 레오삼세로부터 서롬왕제의 환을 받았대. 800년에 카롤루스 대제와 관련된 내용이죠. 크리카피카 할 때 마지막 카, 카롤루스 대제 같은 경우에는, 이 프랑크 왕국의 메로베오스 왕조, 카롤루스 왕조 이어지는 흐름 속에서 카롤루스 왕조의 인물이었습니다. 그에 붙인 피핀이라고 하는 내용을 통해서 더욱더 정확하게 알 수 있죠. 1번, 성상 파괴력을 반포했던 건 레오삼세인데, 황제 레오삼세였어. 비전티움 제국에. 2번, 니케아 공예를 소집했던 건 누구였었죠? 콘스탄티누스 대제어선지 로마에. 3번, 카롤루스 르네상세 일으켰다. 아엔에다가 궁정학교 설립하고, 문의의 부흥을 일으켰던 건 카롤루스 대제와 관련된 내용이죠. 정답은 3번입니다. 4번, 유스티니아누스 법전을 편찬하였다. 유스티니아누스 대제와 관련된 내용이었고, 트로파티 전투에서 이슬람군을 물리셨던 건 클카피카 관련된 내용 중에서 2번째, 카롤루스 마르텔과 관련된 내용이죠.